오늘은 27일 오늘 너무나 더 졸린 날 왜 이렇게 졸릴까? 아까 빵을 너무 많이 먹었다 쟤네는 의전한 표정을 하는 걸까요? 마사키 밀착카메라 그런 느낌이네요 아 잠깐만 옆모습 미담이네요 마사키 배우 같군요 태호는 어제 막 30살이 되는 태호씨 쟤 왜 이렇게 화가 나있죠? 호호 쟤 왜 저러고 있는 걸까? 멋있는 척하고 있는데 CF 찍고 있군 여러분 저는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종이가 다 찢어졌어요 네? 종이가 다 찢어져 테이프로 이렇게 수술도 해주고 지금 지치기 어플입니다 너무 심하게 풀리지만 내일은 드디어 쉬는 날 딱하루 딱하루 그래서 내일 뭐 할 거냐? 저는 사우나를 할 겁니다 지금 옆에 500인짜리 사우나가 있어요 이 빵이 자꾸 어디서 나오는 걸까? 튼 거였어 500인짜리 사우나가 있어서 내일은 거기 가서 몸을 좀 지지고 충분한 휴식을 해서 그럴 예정입니다 난 다이 몬다이 오이게도 사야때미요 요시 이꼬 사야때미요 요시 이꼬 사야때미요 요시 이꼬 일상은 tabii 사랑하는 김영호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지금 태용이가 우리가 대본 때 너무 많이 시켰나 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끝나고 다시 대본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이었던가 힘듭니다 힘들어 텔레비스 도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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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1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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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춥 드디어 나왔다 오늘 지진이 왔다 오늘 지진이 왔다 오늘 지진이 크더라 7시쯤에 왔다 깜짝 놀랐지 늦게 잤는데 오늘 일부러 늦게까지 자려고 7시부터 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근데 뭔가 오늘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냐 응 그럼 오늘 양식 먹을까요 양식 스파게티나 피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너 피자 먹고 싶냐 어 나 아침부터 피자 먹고 싶어 피자 먹고 싶어 아 그럼 막 마게리따 피자 이런 거? 마가리따 피자 이런 거? 마르게리따? 마르게리따? 마가리따? 그런 거 말하는 거야? 응 막 꿀에 찍어 먹고 그런 거? 고급스러운 거? 고급스러운 거 나는 맛있다 난 솔직히 그거 맛있는 거 잘 모르겠어 맛있거든 형 시켜놓으면 진짜 형이 제일 많이 먹잖아 아니 근데 나한테는 뭐냐면 근데 왜 나한테만 왜 이렇게 아니 먹을 건데 나한테만 아니 먹을 건데 한번 들어봐 피자가 나는 그 꿀에 찍어 먹는 거 사실 그거 빵 구워가지고 찍어 먹어도 똑같은 맛 나는 거 아니야? 아니지 치즈가 다르잖아 그 치즈 똑같이 왜 뿌리면 되지? 식빵에다가 구워가지고 봤어 그걸 토스트라 그러는 거야 누가 식빵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먹어 맛도 없게 아 옛날에 워너씨가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셔가지고 태호씨가 일고나서도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여기도 단체로 왔어요 아 이게 그럼 오늘 좀 개인 각자 시간을 좀 가질까요? 네 괜찮습니다 왜요? 드릴게요 저 이제 거기에 이미 길 들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? 근데 제가 원래 잘 못 들어사네요 진짜 그래도 그런 자유를 잇따라는 것만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? 그 후로는 조금 나가서 얘네 잘 때 애들 잘 때 나가서 그냥 혼자 삽지 그러고 멀리까지 갔다가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는 거야 그 길에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는 거야 어? 나 얼마 전에 가서 먹었는데 나 왜 여기 여기가 폐였지? 여기가 폐였다 나이 들어서 그래 적사에 빠져요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살 빠져서 그러는 거지 뭔 나이 빠져 나이 들어서 그래 나도 카메라 잘 받고 싶다 저는 사람들이 카메라가 실물을 못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실물은 자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아 B3자가 됐거든요 자 들어오십시오 자 들어오십시오 들어가볼까요? 맨날 스타일리다 자 들어가요 산다도 카라인데요 타입 네 난 난이 헨코 네 헨코 2츠 헨코 2츠 여기는 나랑 승혁이랑 8년 전부터 다행히 습처럼 약간 물 카레 습해 뭐예요? 주스 고거 쪼끄만한 주스 맛있어 음 맛있지? 괜찮았지? 카레가 아니었지? 맛있지? 맛있지? 카이 칼물이 다행히 나는 뭐가 덜 쪄 원우야 뭐? 그래서 넌 아직 어린애라는 거야 요한아 조금 성장할 필요가 있어 평양냉면 드세요 응 아 근데 평양냉면은 진짜 좀 안 좋아 못 먹겠어 진짜 진짜 찐맛을 내기 지금 원식이 형은 몰래카메라 이 사람이 쇼핑하러 들어가서 한 명이 팔려서 나오진 않네 이 사람이 지금 동생들 기다리게 해놓고 굳이 샴표를 보고 어허 끝까지 안 나오는구나 아니 진짜 가자 과감하게 버릴 땐 버려야 돼 그치 과감해야지 사람이 빠르게 손절 그래 진짜 뭐하지 저 안에서 뭐 볼게 있다고? 봐봐 이거 너무 귀엽잖아 형 형 무신사감 이거보다 훨씬 나아 두번째 이공 괜찮아 근데 너무 약간 에스키모 같지 않아? 근데 귀여워 이거 괜찮아 그래? 이거 사 어 5,000원이면 사 확실해? 어 이건 괜찮아 어? 근데 근데 디테일이 괜찮지? 아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한국값 어디 보여? 근데 내가 내가 어떻게 얘기해? 이거야 이거 한국값 내가 쓸 수 있을까? 형 왜 못 싸? 이거는 쓸 수 있어요 언니는 쓸 수 있으면 갖고 이거 사야겠다 귀가 1cm야 1mm 1mm 뭐야 안쌌어? 너무 기다려 뭐야 그렇게 포기한다고? 아니 너무 길어 기다림에 졌어 저 모자가 기다림에 졌어 저 모자가 기다림에 졌어 저 모자가 어? 파리세트 질리 나오네 강인이 여기 있나? 강인이 여기 있나? 강인이 여기 있나? 아니 왜 이렇게 얼굴 크게 크게 나오게 찍어 왜 이렇게 찍었어 사진을 그치? 아니 너무 어종이처럼 나온 거 아닙니까? 너무 어종이처럼 나왔잖아 강인이 봐 승혁이 형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다급한 그의 뒷모습 다급한 그의 뒷모습 야 네가 가면 우리가 어딘지 알고 어딘지 알고 하지만 저는 알죠 100% 찾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카레집 앞에 보시면 누굴 타고 맨 앞에 승혁이 형 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마음이 다급해지다 봅니다 승혁이 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딱 보세요 여러분 정확히 한 한 1분 정도 뒤에 승혁이 찾았다면서 웃으면서 나올 거예요 확실합니다 찾았지? 이럴 줄 알았어 화장실에서 카운터에 있던데 카운터에 있던데 와 진짜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다 그렇게 사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거 비벼? 뭐였지? 이거? 위에 올려져 있는 게? 가쓰오부시 가쓰오부시 아니 나 가쓰오부시밥 처음 먹어보는데 나도 처음 먹어봐 가쓰오부시 밥은 안 먹어봐 근데 여기 숨겨진 맛집인데? 라면 맛집? 그니까 어묵 가쓰오부시 너도 해본적인데 이거 먹어봐 이거? 여기 왜 아무것도 있냐? 세상에 맞아요 나는 너무 힘들다 난 이제 놀러도 못 나가겠다 쇼핑도 못 나가겠고 잘 연습하는 게 더 체력이 덜 막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네 너무 힘들다 언제부터 나의 체력은 이런 쓰레기가 된 것인가 라면을 먹으니 더 힘이 되네 나는 오늘 분명 사우나를 가려고 했는데 사우나도 못 가겠다 나는 오늘 내가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는데 너무 힘든다 야 어디에 있어? 괜찮다 진짜 나왔어 앞으로 30초면 도착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연습이 1채인데 어제보단 나아져진 것 같은데 목이 아픕니다 저는 선생님이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매의 눈으로 가끔 무섭긴 한데 매일 무섭긴 한데 아니 자주 매시간 무섭긴 한데 착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필요하죠 저 선생님이 무섭게 하니까 이 아이들을 춤을 추게 만듭니다 오 열심히 한다 저게 아주 또 열심히 일본어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2시간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 대사를 외우고 있습니다 혼자서 아주 열심히 저도 빨리 연습을 하고 싶은데 언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사를 외우러 한번 가볼게요 오늘 일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스코어 게임을 해볼까요?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2대1으로 승리할까요? 2대1으로 승리할까요? 자신이 없나요? 2대1으로 승리할까요? 2대1으로 승리할까요? 내가 매웠다? 맛있다 맛있어? mas alone introductions 3대2 둘 도움맛, 또 또 불러 너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삼겹살렬 미세 고마워 삼겹살렬 미세 고마워 사이거니! 사이거다요 사이거! 상자쌀 넘세! 거리고 있어!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조개가 흐르는 빛물은 내 별 어째 갖고 싶어 감사합니다.